안녕, 너 나랑 같이 가자 어? 내 따라갈게요 그래, 잘 생각했어, 잘 따라와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? 그게 저는 친구들이랑 싸이좋게 지내는 거요 그렇구나, 소원 이루어져라, 얍 그래, 소원이 이루어졌다 가서 친구들을 만나보거라 네, 감사합니다, 안녕 와, 나 동밀 중에서 샀으면 제일 좋아하는데 와, 와우 잡,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네 이 보석은 이제부턴 내꺼라, 하하 안 돼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